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공부법을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딱 한마디만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공부는 상상 이상으로 외롭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번에 사실 이 영상을 지금 제가 2024년 11월 말에 찍고 있는데 11월 말 조금 전에 발표가 났어요. 2024년 전국 회계사 시험 수석 합격자분이 어떤 연대 경쟁과 경영인가의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수석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연소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합격자 중에 최연소고 동시에 수석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공부는 상상 이상으로 너무 외로웠다. 제가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수험이라는 세 개의 발을 들이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꼭 이 말을 끝까지 가져가신다면은 아마 올 한 해 수험을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한마디만 딱 들려고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수험 생활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지금 제가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미리 알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와 너무 공부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든가? 나는 공부가 좀 맞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분이 수석 합격을 하신 분이고 연대 경제인과 경영이면은 수능도 굉장히 잘 보신 분이죠. 대입도 굉장히 잘 치르신 분인데 이분이 회계사 공부를 하시면서 너무 상상 이상으로 외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힘들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공부는 좀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험 생활은 힘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힘들어야 되냐? 이게 안 힘들었잖아요? 그럼 솔직히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걸 거예요. 아마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힘든 걸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막 올라와서 수험 생활 이제 막 시작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아요. 제가 아니고 이 숙석 합격자분이 실제로 인터넷에 도로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찾아보시면은 이분이 하루에 15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도서관이 8시에 문을 열면은 8시에 들어가셔서 밤 10시에 끝날 때 나오셨대요. 이거보다 더 빠르긴 했구나. 12시간 하고도 15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면은 아 12시 반에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12시 반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정도 공부를 매일매일 1년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저는 그건 있어요. 사실 이 정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웬만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 좀 굉장히 힘들고 너무 외롭고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평소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주에 평일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주말에 공부하다가 조금 놀고 좀 핸드폰 좀 보고 틈틈이 쉬는 시간에 쉬고 잠 좀 자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수험생이 돼가지고 조금 더 했어. 조금 더 해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든 건 저도 잘 압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너무 공부했다. 이 정도면 성적이 엄청 확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확 오르지 않는다. 왜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자기 성적이 정말로 확 오르려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하긴 힘듭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야. 이 정도는 하고서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첫 번째. 무조건 성적은 오릅니다. 성적은 오르지만 원래 자기가 뭐 엄청 높은 성적이었으면 이 정도 해도 조금 덜 오를 수도 있죠. 아니면은 진짜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이 정도 공부를 해도 안 오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니까 그런 경우가 되면은 제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 저 이 정도 했는데도 안 올라야 어떡하죠? 그건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하는지 상담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말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 이 정도 공부해야 되고 이 정도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험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것이다. 저만 해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저는 수험생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학창시절이 재밌었는데 아 중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면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면 고등학교 때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고3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3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고3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3 이후에 어떤 시점이면 저는 뭐 항상 돌아가고 싶어요. 가서 뭐 코인도 좀 사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고3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제 말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년이 너무 지옥같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부터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정도 힘들다는 거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각오를 해도 힘들거든요. 각오를 해도 힘들다는 걸 알고 그래도 꾸역꾸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든 안 맞는 사람이든 누구나 공부는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거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올해 1년은 꾸역꾸역 하세요. 너무나 힘들겠지만 네, 그거를 좀 각오를 하고 시작하시지 않으면 조금 공부하고서 성적 왜 안 오르지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가슴에 품고 공부 올 한 해를 각오를 잘 다지고 시작을 하시면 그리고 올 한 해 끝에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앞길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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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